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드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번호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번호 은퇴 설계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려면요 16가지를 실행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려면요 첫번째는 조기 가입해야 됩니다. 자 국민연금은요 만 18세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 18세 이상 소득이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학생이나 주부나 군인이나 이런 분들도 조기에 가입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죠. 바로 임의 가입을 통해서 조기에 가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임의 가입액은 그러면 얼마정도가 좋을까요? 현재 기준은요 기준소득월액 100만원 대비 9% 9만원을 최저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준소득월액 최고인 524만원에 9%인 매월 47만 1,600원까지 가입은 가능하다 보니까요. 9만원에서 47만 1,600원까지 본인이 선택하면 되겠는데 많이 낼수록 유리하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소득이 없는 사람이 굳이 임의 가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연금 상품 대비해서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연금 수익률을 제공하기 때문에 반드시 임의 가입을 하라고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고의 수익률이라고요? 어느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29만 7천원을 가입했다. 그러면 25년 동안 가입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요. 65세대부터 매월 33만원을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기가 낸 돈 대비해서 약 11배 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90세까지 1억 296만원을 받을 수 있고요. 이것은요. 놀라운 수익률 1,155.6%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장수한다. 100세까지 받는다면 1억 4,256만원으로 놀라지 마십시오. 1,600%의 연금 수익률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29,700원에 대해서 만약에 근로자였을 때는 사업주가 50%를 지원한다고 가정할 수가 있겠죠. 이랬을 때 수익률은요. 무려 3,200%가 됩니다. 3,200% 주는 상품들이 있나요? 보통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 상품들 2배 내지 3배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엄청나다 보니까 당연히 임의 가입을 해야 되겠죠. 자 국민연금은요. 조기 가입이 필요한데 만 18세 미만자도 조기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업장에서 일하는 만 18세 미만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의 동의에 의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가입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다. 사업을 하는 젊은 친구다 이거죠. 당연히 가입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40년 동안 임의 가입을 했다. 이랬을 때 과연 연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9만원을 가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0년을 냈죠. 그러면 65세때부터 매월 71만 4,140원. 자기가 낸 돈 대비 8배를 죽을 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 다음에 90세까지는요. 2억 2,282만원. 수익률을 따진다면 515.8%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장수한다. 100세까지 받는다. 3억 851만원. 수익률은 714.2%입니다. 사업주가 50% 지원을 감안했을 때는요. 놀라지 마십시오. 1428.4%의 높은 수익을 자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임의가입을 통해서 연금액 수령액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의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국민연금액을 가장 많이 받는 법. 두 번째는요. 보험료를 최대로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가입자는요. 기준소도고략이 정해져 있죠. 거기에 9%밖에 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요. 최저 2만 9,700원에서부터 최대 524만원의 9%. 47만 1,600원을 자기가 알아서 선택해서 납부가 가능하다 보니까요. 자기 기준소도고략 대비 내는 것보다는요. 최대로 낼 수 있는 47만 1,600원까지 납부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국민연금액을 많이 받는 법. 세 번째는 바로 추후 납부가 되겠습니다. 추후 납부라고 하는 것은요. 납부 예외기간, 적용 제외기간이 있어가지고 납부를 하지 못했을 때 나중에 추후 납부하는 제도로써요. 최대 119개월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한꺼번에 납부가 불가능하다면 60개월 동안 분납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해서 그 이자를 물면 되겠습니다. 납부 예외기간하고 적용 제외기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직, 사업 중단, 군복무, 무소득 빼고자, 기초수급, 행방불명된 기간 동안에 납부하지 않았던 것을 추후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추후 납부 금액은요. 최대 월 253만 9천원 대비해서 9%를 납부할 수 있으니까 매월 22만 8,510원을 납부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연금액을 많이 수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반납이 되겠습니다. 반납이 무엇이냐? 과거에는요.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다시 반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왜 반납할까요? 바로 가입기간을 복원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고 70%대의 소득대체율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으로 국민연금액을 늘릴 수가 있겠죠. 물론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을 복원하는 대신 가산이자도 납부해야 됩니다. 가산이자가 연도별 정기예금 이율을 적용하다 보니까요. 반납금액이 300만원인데 이자는 40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납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도별 정기예금 이자율이 최초에는 10% 정도 됐거든요. 요새는 0.7%입니다만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받았다. 그랬을 때는요. 가산이자를 많이 납부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을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크레딧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크레딧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출산 크레딧이라고 해서 2008년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 2명이면 12개월, 3명이면 30개월, 4명이면 48개월, 5인 이상이면 50개월의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더 인정해 준다는 것이 되니까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복무 크레딧도 있거든요. 2008년도 1월 1일 이후 입대자가 병영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6개월을 가산해 줍니다. 그리고 실업 크레딧이라고 해서 2016년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요. 25%를 부담하는 경우 국가가 75%를 지원해 줍니다. 최대 12개월까지 해주니까 효과적으로 크레딧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60세 이상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미 계속 가입을 할 수 있거든요.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60세부터 64세까지 국민연금 납입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60세부터 64세까지 5년 동안 납부할 때는요. 근로자인 경우에는 9% 전액을 자기 부담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물론 지역가입자는 당연히 9% 자기 부담이 되겠죠. 일곱번째는요. 조기노력연금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기노력연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나이 대비 5년까지 빨리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받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80세 이상 생존한다고 가정했을 때는요. 노력연금이 훨씬 더 정상적인 노력연금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기노력연금을 선택한다면요. 연금액을 많이 받을 수가 없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연기노력연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가 받아야 될 나이보다 최대 5년 뒤로 노력연금을 연기할 수가 있는데 이것 또한 받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88세 이하 생존 시에는 노력연금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90세까지도 별 차이는 없다 보니까요. 괜히 자기 수명을 가지고서 도박을 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연기노력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연금보다 연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노력연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왜 연기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노후에 월소득이 253만 9734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액을 감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을 초과해서 소득이 있는 활동에 종사했을 때는요. 연기노력연금을 선택할 수는 있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삭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까요? 자 253만 9734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5% 최대 5만원까지죠. 그 다음에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만원에서 15만원 정도를 감액 받습니다.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30만원까지 감액 받고요.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까지 감액 받습니다. 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0만원 이상을 감액 받는데요. 보시다시피요. 월 253만 9734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하나다 보니까 500만원 정도를 받는다. 그러면 21만 9,040원을 감액 받을 수 있고요. 월 천만원에 엄청난 금액을 받는다. 그랬을 때는 136만 5,067원을 감액 받다 보니까 거의 전액 감액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는 감액 금액이 많다면 당연히 연기노력연금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삭감한다. 그랬을 때 디메리트는 또 있습니다. 뭐냐면요. 최대 5년간 삭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5년 이후에는 삭감은 없습니다.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다음에 삭감 기간 동안에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디메리트 중에 하나니까 반드시 소득이 많았을 때는 연기할 필요는 있겠죠? 따라서 연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5년간 연기노력연금을 선택할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장수한다는 가정하에서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소득액이 300만원, 400만원 정도라면 굳이 어떻습니까? 연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국민연금을 받다가 돈이 더 필요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대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실버론이라고 해서요. 연간 연금선용액의 2배 이내 천만원을 한도로 해서 대출도 해주니까 효과적으로 대출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국민연금은요.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외국인도 가입하면 연금을 평생도록 죽을 때까지 연금을 지급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겠죠? 한국에 살지 않고 본국에 귀환할 수도 있겠죠? 이랬을 때는요. 반환일시금은 공항에서 지급해주는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려 15개국 통화로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한 회사에서 출국 전일까지 공단에 퇴사신고를 한다면은 반환일시금을 비행기 타기 전에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국민연금은요. 부양가족연금을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많다면 훨씬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양가족연금액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부양가족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인 경우에 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 2급 이상 부모나 배우자 부모 포함해서 바로 직계존속도 가능합니다. 만 62세 이상이거나 장애 2급 이상이다면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2021년도 1월 현재 배우자는 연 26만 3,060원이고요. 자녀나 부모는 1인당 연 17만 5,332원 정도가 됩니다. 국민연금은요. 함께 살던 배우자와 이혼했을 때 분할연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따라서 분할연금 지급으로 연금액이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지 말고 평생 100년 해로 할 필요가 있겠죠? 바로 이혼했을 때는 분할연금하고 부양가족연금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받다가 사망을 하게 되면 나머지 유족들이 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으로 평생 또 받을 수가 있으니까 효과적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배우자와의 연령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당연히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받을 수가 있겠죠. 보통 사람들은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 10년 정도 더 받는데요. 만약에 나이 차이가 10년이다. 그러면 거의 20년 가까이 더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족연금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령연금액의 최대 60%를 지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액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장수해야 됩니다. 장수하면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살 필요가 있습니다. 90세보다는 95세, 95세보다는 100세 이상 살아야 되겠죠? 오래 살면 훨씬 더 많이 받는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소득으로 100만원인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9만원을 납부하겠죠? 그래서 10년 동안 납부하면 18만 3,180원을 죽을 때까지 받습니다. 거의 2배를 받겠죠? 그 다음에 15년이면 27만원 정도 받고요. 그 다음에 40년이면 71만 4천원을 죽을 때까지 받으니까 당연히 오래 납부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65세때부터 연금이 개시되는데요. 80세까지 연금을 받는다. 그랬을 때 40년 기준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그러면 1억 3천7백 정도 받으니까 317.4% 정도를 받거든요. 그런데 5년 더 받는다. 그러면 416% 정도 받고요. 다시 5년 더 받는다. 515% 그 다음에 95세까지 받는다. 615% 그 다음에 100세까지 받는다. 그러면 무려 714.1%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오래 살면 좋겠죠? 그리고 5년 더 살면 납입한 보험료 대비 100%의 연금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0년 더 산다면 400%를 받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건강하게 오래 살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은 납부할 때 사업주나 근로자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중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준소득원액이 고시가에 2021년도 기준으로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로 재산 및 종합소득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습니다.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6억원 미만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연간 3,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하고 기간은요. 사용자 및 근로자는 연금부담액의 80%까지 지원받으니까 20%만 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최대 3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니까 반드시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요. 국민연금을 노후에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16가지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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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